굉장히 많더라구요. 전부가 많냐. 이현웅님을 만듭니다. 일지! 일지!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시간이죠. 오늘은 일본. 일본. 젓가락집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다 내 땅이 아니에요. 내 땅이 아니고 이게 증축. 증축한 것 같아요. 이게 공장칭단가요. 기존에 있는 집이 있고, 집이 있는 이 길로 이 길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현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을 해서 땅이 젓가락같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땅이 이렇게 생긴거죠. 땅이 이렇게 생긴. 앞뒤로 긴 땅입니다. 그리고 진입은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면 이 건물과 산물 사이에 이 현관이 있어요. 그래서 마당은 여기 있는 거예요. 마당은 이 뒤에. 어떻게 보면 진입하고 후정인거죠. 후정. 후정 있는 이런 젓가락 하나 갖다 놓은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오 이쁘죠. 아까 그 집이죠. 아까 그 집. 2층 집이 있고 이 골목과 골목 사이. 이 건물과 건물 사이 이렇게 들어가서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뒤로 들어가면 앞에 정원이 있는 거예요. 정원이 있는 단층. 단독주택입니다. 27평이고요. 그림은 생각보다 커 보이는데 지붕이 커서 그런 거예요. 지붕이 커서 그렇고 지붕이 커서 그렇고 지붕이 작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사선으로 여기는 데크가 좁고 여기는 점점 가면 갈수록 데크가 넓어요. 그리고 데크는 넓어지는데 건물은 좁아지죠. 이렇게 좁아지죠. 이렇게. 사선으로 좁아지는데 지붕은 그냥 살렸어요. 그냥 살려서 여기는 이제 비에 안 맞는 처마가 긴 이제 마당이 처마가 이제 넓은 부분인 거죠. 여기는 처마가 좁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거실방 존이고 이 부분이 방 3개가 있는 간단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종목구조에요. 종목구조. 종목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기둥 위에 이제 아연도 강판 아연도 강판 지붕 지붕과 그러니까 두 면 보시면 남쪽에 이쪽에 진입도 보시면 아까 그 들어온 골목길이죠. 골목길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대문인 거예요. 대문에서 이게 배면입니다. 배면 배면에 이것도 아연도 골강판 아연도 골강판을 디자인상 디귿자로 마감한 겁니다. 디귿자로 마감하고 여기는 마당 쪽에 있는 남쪽 방향에는 나무로 마감을 붙이고 데크가 있는 거예요. 데크가 좁아지면서 점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마가 좁고 점점점 처마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도가 안으로 주는 거죠. 반대 반대편을 보시면 이런 거죠. 여기는 처마가 좁고 여기는 처마가 긴 거죠. 그래서 자연 마당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잔디가 있는 게 아니라 자연 자연 마당 이런 귤라모도 신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마당을 벌어놓은 것 같은 자연 마당을 해서 자연 마당을 하는 이유는 관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관리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연 마당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옆면을 보시면 이게 그거죠. 아까 뒤 짧은 짧은 여기서부터 시켜서 반대는 이렇게 긴 거죠. 사선이 쫙 있는 겁니다. 삼각형 데크가 있고 잔디가 이 앞에만 있고 여기는 자연 정원을 한 거죠. 아연도 강판 그래서 이 면 아연도 강판 징크는 징크가 아니라 아연도 강판 아연도 강판을 해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마가 반대는 좁고 반대는 넓게 해서 그러면 평면도는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평면도는 비효율적 근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면도를 평면도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가운데에 이렇게 콘크리트 박스로 이렇게 책상을 책상을 만든 거죠. 책상이 가운데 꽂혀 있는 겁니다. 안에도 있고 반에도 반반씩 걸쳐 있어요. 사진은 따로 보여드릴게요. 중목구조입니다. 중목구조 기본적으로 일반의 중목구조는 스판이 사이즈가 정해져 있죠. 920입니다. 920 아 910 910 910 910 910 910 1820 기본 모드를 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 모드를 써야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기본 모드를 항상 준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910 910 910 910 가다가 큰 창은 1820 레일이죠. 레일이 있어서 유리가 당당당해서 접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레일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넷 넷 여섯 개 정도 있는 거죠. 창문이 여기서 뚜두두둑해서 접히는 거죠. 접어서 놓는 바닥을 보시면 레일이 레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열 성능은 조금 떨어집니다. 일본이 생각보다 저 위에는 추운데 생각보다 전체적으로는 춥지 않습니다. 춥지 않아서 이런 기술이 가능하죠.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평면들 보시면 그래서 여기 수치라는 거예요. 910 910 910으로 여기다 현관을 만든 거죠. 현관을 만들고 910에 변기 910 폭 그래서 화장실이 좁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1200 하면 안 돼? 근데 얘네들은 모드를 중목구조 기본 모드 이 있어요. 그거를 쓰기 위해서 910에 변기만 넣습니다. 변기만 넣고 여기는 1820이잖아요. 1820은 이제 우리가 1번의 기본적인 목욕탕 그래서 욕조와 그 다음에 샤워 젠다이 있어 가지고 바가지 넣고 샤워할 수 있는 목욕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방도 사이즈가 2275 2275 2275 2275 2275 2275 2275 끝에서는 3100 정도 돼요. 3100 끝에는 이제 부부 부부 침실이 있고 방이 작은 게 3개 어 방이 되게 작아요. 2275 정도면 되게 좁아요. 근데 복층으로 꾸몄어요. 복층으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 여기 사진을 보시죠. 여기 사람이 누워 있잖아요. 루프트. 그러니까 다락. 사다리로 다락을 올라가서 여기 침대가 있기 때문에 한층 바닥이 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단독주택은 수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볼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들어가서 방이 작지만 책상과 의자 옷장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침대는 위에 위에 다락 개념으로 다락에다 놓겠다. 그렇다면 이 방이 작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효율계에서 길이가 이렇게 쫙 사선을 쳤어요. 디자인의 의미도 있는데 사선을 쳤는데 이 방의 구성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그 사진을 보듯이 절반 걸쳐요. 반은 바깥에 반은 안에 그래서 안에도 공부 책상으로 쓰고 밖에서도 야외에 커피를 마신다든지 야외 테이블로 쓰는 거죠. 그래서 마당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잔디들이 됐고 나머지는 숲으로 가렸습니다. 숲으로 가려서 흙을 거꾸로 부어서 흙을 거꾸로 부어서 여기를 막 무성하게 만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 게 없어요. 이건 뭐 다 공장지대입니다. 공장 공장지대니까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여기를 빽빽하게 심은 겁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흙을 부었어요. 그래서 흙을 부어서 담이 아니라 산을 만들어요. 구릉지를 만든 겁니다. 구릉지 구릉지를 만들어서 내가 공장이 안 보이는 거죠. 공장이 안 보이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앉아서 뷰를 보면 산이 보이는 것처럼 정원 산이 보이는 것처럼 시각을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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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을 열면 사다리가 있고 올라가면 다락이 다 있는 거죠. 다락이 있는데 통이 터져있어요. 터져있어요. 1번에 전형적인 이게 왜이냐면 소리라는 게 모르겠어요. 방으로도 들어오고 이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는 터져있어요. 위는 터져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약간 구별을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흙을 부었어요. 둔턱을 만든 거예요. 내가 임의적으로 산을 만들었어요. 산을 만들어서 건물 안 보이죠? 옆에 공장이잖아. 건물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살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유리를 끼는 거죠. 주방 주방입니다. 주방 내부도 일반 전형적인 얘네들은 하판을 씁니다. 이 하판 OSP 하판이 아니라 일반 전형 하판이 있습니다. 훨씬 튼튼해요. 훨씬 튼튼해요. 왜냐하면 지진의 강력이기 때문에 하판을 좋은 걸 씁니다. 그래서 하판으로 내부를 노출한 거예요. 바깥에 당연히 하판 앞으로 아연도 강판 골강판 사이에 단열재가 있겠죠. 단열재를 하고 내부는 노출을 한 겁니다. 단열 두께는 두껍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나름대로는 약간 더운 지방입니다. 두껍지 않은 거죠. 후드도 매달아 놓고 배관이 보이는 거죠. 다 노출해 놓은 전형적인 종목구조 주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큰 아일랜드 겸 싱크대와 후드가 있는 거죠. 뒤에 냉장고와 이런 기본 시설들이 있는 거죠. 그 아까 가운데 보시면 콘크리트 박스로 요즘 카페 가면 이런 거 있죠. 콘크리트 박스로 가운데 테이프로 아예 고정해 버린 겁니다. 고정해서 연구 보존하게 하는 거죠. 천창 천창이 위에 두 개 있고 보시면 여기 공간이 있죠. 공간이 여기 여기 지금 침실 부분이잖아요.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간에 다락방을 만든 겁니다. 내부에 구조 그 중목구조의 구조를 그냥 그대로 살린 거예요. 그대로 살려서 그걸 마감제로 끝낸 겁니다. 더 이상 하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그 나무와 나무 사이만 유리로 낀 거예요. 유리와 합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 단열재를 덮고 그냥 아얀도 강판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마감제가 뭐 비싸고 아닙니다. 그냥 살려놓은 거예요. 살려놓은 거 아주 효율적이고 가성비니까 목조주택의 특징 중목구조의 특징을 최대한 살린 디자인을 잘한 집입니다. 제가 아주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갖고 그거 이거 공간인 거죠. 여기 공간이 있어서 다락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거 현관입니다. 현관을 딱 열면 현관 들어오면 이렇게 현관문 열고 아 이거 방 방인 거죠. 여기에 지금 이 사다리 사다리가 지금 안 보이는데 사다리로 올라가면 여기 이제 다락 다락이 있고 사람이 떨어지니까 봉 철봉 하나 딱 보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일이 이렇게 있어요. 레일이 있어가지고 문짝이 이제 벽 같은 문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복도는 좁습니다. 좁습니다. 뭐 어때 이 짐이 어떻게 일로 들어가요? 일로 들어가도 되죠? 그렇죠? 복도를 굳이 넓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70c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70cm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는 좁죠? 여기는 좀 더 얇고 그래서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그 옷장 겸 사다리 사다리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매트리스 놓고 여기가 침실이 되고 여기는 책상과 여기 있죠? 책상 보이죠? 책상 의자 의자와 옷장만 있으면 되는 내부 인테리어는 그 구조 중목구조의 구조 구조를 그냥 살린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실 여기다가 다녀줄 있죠? ESP라고 스티로퍼 이렇게 뭐 한 100mm가 좀 안 돼요. 그런 거를 여기다 넣죠. 100mm가 안 되는 이 스티로퍼를 넣고 여기다가 석고를 쳐서 뭐 도배를 한다든지 페인트를 칠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노출한 겁니다. 노출해서 공사비를 저렴하게 만든 겁니다. 생각보다 공사비를 저렴해요. 구조를 그냥 살렸으니까 내부의 구조를 그냥 살리고 외부의 아연도 강판으로 기역자로 접어서 모양을 만든 아주 전연적인 합리적인 비용도 그리고 처마 처마가 넓은 부분도 있고 좁은 부분도 있어서 넓은 부분은 야외 테라스 넣고 이런 외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집인 거죠. 그래서 아주 디자인 잘했어요. 환경건축이라고 디자인을 잘합니다. 일반엔 젊은 건축가인데 디자인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숲을 내가 알아서 어떻게 보면 산이 숲이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흙을 부어서 어떻게 보면 집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 담을 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부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어서 여기다 막 나무를 심은 거예요. 여기에 옆집이 안 보이겠죠. 이건 뭐야 숲 속에 있는 연출을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길에서는 그냥 벽을 싸서 뒷마당이 안 보이게 한 거죠. 연출을 한 거죠. 뭐야 집이 이상하나 집이 뭐야 이게 뭐 동네 이런 데다 집을 전했어. 젓가락이야 뭐야 딱 들어가 보면 반대편은 이런 겁니다. 숲 쪽 방향으로 올 창문을 한 거죠. 와 갤러리야 뭐야 카페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숲을 연출을 한 거죠. 옆집에서 보면 여기는 여기는 포기한 거죠. 여기는 벽을 건물이 벽인 거예요. 건물이 단위인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집과 이런 거 보기 싫은 거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집에서 모든 전망이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내가 만들어서 디자인 잘했어요. 별것도 많습니다. 오늘 일본의 젓가락지 27평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투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